자 여러분 보시죠. 국내외 신문에서 이 정치 전문가 선거 전문가로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을 계속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책을 썼네요. the signal and the no noise.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극찬했네요.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다. 네이트 실버는 미국의 통계학자이고 세이버메트리션 정치분석가 언론인이다. 1978년식에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나왔네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잘 받았겠네요.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도 잘했네요. 파이베타 카파 어워드 공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46살인데 이게 이제 트위트 x입니다. x에 있죠. 네이트 실버네요. 네이트 실버 그래서 이 양반이 운영하는 채널이 실버뷸리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 대선의 아주 정통한 통계학자가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 공병호 tv의 특징은 진짜 실력자들 이야기를 소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겁니다. 미국의 47살 되고 전국적인 이런 명성을 갖고 있는 통계학자이자 정치학가이진 네이트 실버가 운영하는 실버뷸리턴에 이 양반이 어떤 지금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건 통계조사하고 또 다르게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순으로 봤습니다. 10월 23일. 10월 23일자 기사입니다. likeability isn't enough. 호감도가 선거 결과에서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은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10월 23일 날 네이트 실버의 실버뷸리틴이라는 데 올린 의견이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호감도 면에서는 헤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감도가 앞서다가 이런 표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2016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클린턴 후보가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위에 푸른색입니다. 2016년 때 트럼프 후보는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2016년 때. 그러나 압도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 선거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네이트 실버가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하고 지지도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도 헤리스 후보가 호감도는 뛰어나지만 지지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게 이제 23일입니다. 자 이거는 21일인 겁니다. 역순으로 한번 쫙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24가지 이유. 1번부터 쫙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번 대선은 초접전이지만 그렇지만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게이닝 그라운드 토대를 확보한 것 같다. 승리에 대한 토대를 확보한 것 같다. 이것은 곧바로 카마르 헤리스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4가지 이유를 쫙 한 것이 이게 10월 21일 날 네이트 실버의 의견인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10월 23일 날 최근이죠. 바로 어제 포캐스팅을 한 겁니다. 이 포캐스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지아와 네바다에서 조기 선거는 공화당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지난 두 주일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지도가 상승해왔다. 물론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 지지도가 상승해온 것이 큰 상승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조금 상승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단히 초접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이름표 주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양 후보의 지지도가 변해왔는가 이게 이제 헤리스 후보 헤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그래도 이 양반은 상당히 이렇게 네이트 실버는 헤리스 후보의 우호적인 생각을 필요하게 했습니다. 미시간에서는 48대 47.5 위스칸시는 48.6대 47.9 미시간하고 네바다 두 군데는 한 0.5%로 헤리스 후보가 이기고 나머지 역은 트럼프가 다 이긴 거죠. 이 붉은 것은 여러분들 텍사스 얘기 보시게 되면 애리조나도 2%로 트럼프가 이기고 조지아도 1.5% 트럼프가 이기고 위스칸신도 1% 이기고 미시간만 헤리스가 0.5 위스칸신이 0.7 펜실비아니아는 독률 그러니까 평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저희들이 봤던 그런 더 힐 자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헤리스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칸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로부터 변한 게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상승추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7개의 경합주에서 전부 다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씩 상승한 겁니다. 펜실비아니아 0.6 미시간만은 0.5 노스케란은 0.3 위스칸신 0.1 조지아 0.6 애리조나 0.5 네바다 0.4 그리고 지난달로부터도 전부 다 상승추시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마지막에 두 개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상승추시를 탄 것.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상승추시를 탄 것. 이건 네이트 실버의 빌리턴에 들어가 보니까 최신 자료입니다. 최신 자료니까 참조할 만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네이트 실버를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최근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완전히 수량 분석을 하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여론조사와 달리 데이터 기반 접근을 하고 그 다음 특별하게 대선에 가까워 올수록 더 빈번한 데이터의 업데이트와 모델 조정을 통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이게 모델 업데이트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기존에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는 한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안 하고 나머지 여론조사 과거 선거결과 경제지표 등을 다 종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돌리고 그 모델이 계속 수정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이트 실버의 실버 빌리틴이 발표한 최신 예측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버 빌리틴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항보를 52.7%로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54%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3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 시나리오 확률도 33.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이 트럼프 후보에게 276석을 배적하는 것에 비해서 실버 빌리틴의 예측은 더욱더 트럼프 후보의 낙관적입니다. 3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33.3%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모델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 위스칸신, 노스케로나, 조지아, 엘리조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버 빌리틴의 예측도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우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AI가 실버, 제가 취재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I에게 다시 물어본 것이 이런 결론이 나온 거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